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글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저는 구독자가 있기 전에는 그냥 데스니 몽타지 1,2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구독자가 거의 없어서 이 영상을 아직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도록 그냥 한번 리액션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 영상을 그냥 업로드했을 때까지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재미있게 오늘은 그냥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아,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보조물기랑 갑탄 D. 음악이도 괜찮게 불렀어요? 어, 멀티클리... 멀티클리클리클이 당하네요. 이건 뭔데? 오, 더블샷! 더블클리였네. 여기는 그냥 수로수로... 아, 오케이. 오, 편집 잘하네. 제가 그때는 보레알에서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아직 필수4 영상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30프레임, 그리고 시야는 75밖에 없어서요. 이거는... 어, 그냥 뭐 괜찮은데 잡았어요. 변집이 좀 심하네.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이 샷이 진짜... 그 수의자 어떻게 잡은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이스, 더블클리프? 잘하네. 오, 옛날 맵이네. 전 이 맵이 다시 하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그때는 다 마음에 드는 게... 이 맵은 진짜 그냥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 이 맵도... 후... 오, 칼로 누가 잡았네. 이거는 뭐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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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즘은 이런 무게를 원하시면 그냥 그 OC 파동 소총 쓰면 되죠. 네. 네, 그 포... 오, 이 맵도 우울히 못했네요. 나이스. 오, 거의 죽을 뻔했네. 아, 어떤 핸드캔이에요? 아, 여기... 아, 핸드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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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전 지비 당하네요. 나이스. 오, 그냥 그 엑스플로우션에 완전 그 뚜막으로... 잘 맞췄어요. 아... 그냥 이런 플레이스들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냥. 발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냥...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죽었을 뻔. 와, 여기는 그냥 죽어, 예서, 예서. unstable... 궁을 칼로 잡았네. 그때는 이 무기는 진짜 맘에 들었었어요 요즘은 그냥 120이 너무 강하니까 무기 쓰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보조무기로 궁을 잡고 궁을 2개 잡았네 보조무기로 나이스 네 이거는 좀 아 이 맵 다시 이 맵이네 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맵이요 이 맵이 돌아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빵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뭐 특별한 킬이 아니네 지금 뭐 할거에요 어 티빙 한 사람 잡았어 나이스 아 오 네 뭐 트위치티비 떡포리금 틀린 거에요 지금은 그냥 독일 게임방이죠 네 여러분 제 옛날 영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 몽타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생각해요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 영상을 필수로 편집했었어요 그래서 좀 뭐 괜찮 괜찮아요 필수로 편집하는 영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순 있어 네 뭐 그냥 이런 이런 영상 그냥 재미삼아 오늘은 한번 업로드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전히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보류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